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머리들아 안녕! 큐티안이의 큐티예요. 잘 자고 일어났나요? 좋아요. 꿀머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만들다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부르나요? 맞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죠. 그러면 아빠가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척척 만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은 아빠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친구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억을 음, 다 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4절과 40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실 거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니하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보금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루타 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는 중품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으려니 참 힘들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애니아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아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니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리를 정리하세요. 애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기적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루타를 떠나서 요빠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비다는 교회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잘 도와주어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비다가 죽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다비다가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방에서 다 내보냈어요. 베드로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다비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앉았어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꿀말 친구들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주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꿀말 친구들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꿀머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